이거 한 번 봐봐 네 호윤재 장태희입니다 와인 사물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컵라면도 있네 김치도 갖고 온 거 아니에요? 냄새 풍길 텐데 근데 무슨 일이신지 아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내가 SP에서 얼마를 제시했는지 차호한테 들어야 돼요? 우리가 왜 이런 걸로 만나야 돼요?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둘이 어떤 사이인데 경쟁사 임원들이죠 경쟁사이 우리 결혼까지 할 뻔했던 사이거든요 가르쳐줘요 거기 오빠 얼마 냈어요? 곤란한 질문을 그렇게 대놓고 하시는군요 얘기해봐요 별것도 아닌 걸 비밀이라고 보이시다시피 저희 지금 할 일이 많거든요 밤새우 고민해봤자 SP는 수주 따기 어려워요 오빠 얼마 냈어요? 가격으로만 결정될 일은 아니죠 맞아요 첫 배 수주하기가 왜 어려울까요? 경험이 없으면 그만큼 믿기 어렵기 때문이죠 첫 배는 제대로 뜨지 않는다는 속설이 그냥 챙긴 게 아니거든요 저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네요 그럼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망할 때까지 계속 손만 놓고 있으라는 말인가요? 그럴 리가요 다만 양보할 때가 됐을 때 그렇게 하면 서로가 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? 편한 거 찾으려고 헝콩 온 거 아닙니다 만약 이번 SP 조선에서 수주에 실패하면 SP 조선은 어떻게 되나요? 지금 우리를 교란시키라는 임무를 띄고 오신 겁니까? 서로 알자는 거예요 내 말은 우린 어쩌면 월드 회원에 똑같이 농락당하는 입장일 수도 있어요 안 가르쳐줘도 알고 있어요 알아맞혀볼까요? 맞춰보세요 그럼 5천... 잠깐만요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지금 도청될 수도 있어요 경쟁사는 우리 두 회사만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하고 그만 카메라가 설치돼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카메라가 있어도 안전하겠네요 이거 맞죠? 아니에요 아니라고요? 차호 이 사람 못 믿을 사람이네 그쪽에서는 이렇게 올린 거 아니에요? 어차피 해보는 만한 게임인데 와인이나 마시죠 실장님은 변한 게 없네요 김현민 씨는 변했나요?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일일이 떠오르기 싫을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죠 난 일일이 그 기억들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 그때 내가 받았던 수모나 원안보단 좋았던 기억들만 생각이 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랬 pipeline 일단 확인한 후 겨외로